국내산 히카마 5kg, 10kg,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혁명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히카마 5kg, 10kg 판매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천연인슐린 히카마 히카마는 멕시코 감자라고도 불립니다. 히카마는 배맛, 무호맛, 사과맛이 난다고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이눌린, 뮤신, 콜라겐, 비타민C, 황산화물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히카마는 당뇨, 고혈압, 대장암, 다이어트, 변비,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히카마는 생으로 먹을 수 있고 히카마즙, 히카마 가루, 히카마 말랭이, 히카마차 등으로도 좋습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현매가격 국내산 히카마 5kg, 5-7입내외 35,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히카마 10kg, 10-14입내외 49,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히카마 5kg, 10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